포스코가 1968년 창사 이후 올해 처음으로 파업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교서권을 가진 한국노총 포스코노조가 회사와 임단협 결렬을 결정한 데 이어 민주노총 광주 전남지부 포스코지회도 서울로 올라와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김학동 포스코부회장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고객사 신뢰 하락을 걱정하며 임직원 설득에 나섰지만 노사 갈등은 쉽사리 진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포스코지회는 5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임단협 쟁취를 위한 결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회는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임원 위주의 경영 전략을 펼치며 노동자 요구는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코 노동자들의 지난 5년간 평균 임금 인상률은 2.1% 수준인 반면 최 회장의 임금은 지난해 29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1% 급증했습니다. 이같이 임원과 노동자 간 임금 인상폭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노사 갈등을 키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도 사측에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기본금 13.1% 인상을 포함해 총 23건을 사측에 요청했지만 포스코는 이 중 5건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노조는 오는 6일과 7일 광양과 포항제철소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출범식 직전 회의를 소집해 파업 여부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